기 행복 Word 김남준씨 김남준씨 걱정하지마 오 빵쩌! 오! 빵쩌! 체인지라고 했습니다 빵쩌! 웨리리 세인! 오케이! 오! 오깁니다! 빵쩌! 오! 오깁니다! 빵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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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경우에 더 붙여도 됩니까? 더 붙여도 돼요? 아니! 하하하하하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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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복숭아 통조림 황도 물러가죠? 아니요? 그게 바로 아름다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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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님 물 피하지 마십시오 자 등맞이 하십시오 등맞이 하십시오 아니요? 그게 바로 아름다다 아니요? 아니요? 등맞이 하십시오 자 손 들고 얘기하세요 등맞이 하십시오 등맞이 물피하지 마십시오 자 сти promotes 대박인데 이거? 요거 expansive 처음봅 아 NEAK 봐봐, 봐봐. 아, 야, 먹어. 야, 들이키래. 야, 빨리. 가자. 과자 봉지, 과자 봉지. 과자 봉지. 과자 봉지. 재형 씨 부탁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무엇부터 가요? 진이 형, 자네 한 번 바꿉시다. 왜, 아휴. 아, 아니야. 끝에 있어. 어, 한 번만. 야, 뭐 너 여기서 잘 맞췄냐? 참고로 나는 농구 좋아해. 야, 너 농구 잘하냐? 왜 안 말해 봐야 돼요? 농구 잘하는 거야? 마이크 뼈 때렸다 아프겠다 뼈 때렸어요 뭐죠? 본거지? 본거지? 선수 주민이 안 사고 그랬는데 샀어요? 나 다 하고 있겠다 어 그런데 왜? 왜왜? 다 찍었어? 자 사이즈 입어봐야 하는데 이건 뭐야 이거? 여기, 여기 그거 여기 뭐야, 상풍이래? 상풍, 상풍, 그냥 죽은 거죠? 자, 자, 저를 위해 진짜 간을 빼먹는다 꽤 쓰러진대, 이 분 공평하게 송국이랑 밀어내는 걸 왜? 키가 크죠, 저는, 형? 어? 공평하게 송국이랑 밀어내는 거에요? 왜? 그런 거를 하면 아니, 쟤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무것도 안 무서워 와, 치미다! 와, 같이 가자! 와, 형도 하는 거 진짜! 안 되네, 아직! 와, 치미다! 치미다! 어, 진짜로? 아, 그러니까요! 저도 어느 순간 없었어요! 정호석이 끊고 도망갔을까? 우리 중에 도둑이 있다고? 야, 도둑이 형이래! 아, 그래요? 지혜 형! 야, 그럴 수 있다! 야, 제이 형 도둑인 거 같은데? 야, 도둑이 형! 야, 도둑 찾았어! 야, 도둑 찾았어! 야, 도둑 찾았어! 제이 형이야! 야, 제이 형 도둑이다! 그래, 제이 형 도둑이다! 도둑이 형 도둑이야! 어, 도둑이 형 도둑! 어, 야, 잠깐만! 왜 전에 난 벌써 끊겼어! 죽여, 죽여, 죽여! 야, 도둑... 야, 도둑... 도둑이 죽이냐? 나 도둑... 늑게 10% 4 아 일aka 자 이렇게 뭐야 저거 저희 누워서 일어나지 말게 또 또 너는 눈을 감고 싶다고? 응 너 이거 아니지? 너 이거 아니지? 시작 1 2 4 4 5 나는 눈을 감고 싶다 나는 눈을 감고 있다 나는 눈을 감고 싶다 영상이야 영상이야 1 2 3 3 정국 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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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인정하십니까 제 말에 집중하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자의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자의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렛츠고 렛츠고 머리 잘 써야 돼 막 쓰려도 되는 거 아니야 우와 우와 오 오 열이 달라오르죠 오케이 오케이 열이 달라오른다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어 절권도 배운 사람의 움직임이 보인다 절권도 보여줘요 아니 아 좀 봐줘 너무 침착해 침착해 아 개표가 침착해 나 이전 했는데 왜 이전 승 몸 좀 맞았대 우와 아 오 열이 달라오르죠 야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거 거의 이거 아니야 칼 뽑아줘 이렇게 해서 죽어야 돼 야 다이너마이트 준다 야 다이너마이트 준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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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 고민해 깜짝이야 나 좋아 좋아 잠깐 잠깐 아니 잠깐 그냥 노래 틀고 있고 하고 잠시만 내 잔아 이리 잡아 야 기분 세워 왜 기분 세워 남발 이거 추는 게 아니야 하하 이 와중에 윤기형이 난 제일 웃겨 하하하하 야 나 트롯이 나 앞장 안 했어? 트로피 맞는 넘겼는데 답장해 준 사람 호석이랑 종군밖에 없다고 온비형 몰라 가지마요 버려 올라가지 마요. 야, 커피 만 넘겼는데 누가 줄까요? 너네 만 만 넘기면 인정해준다. 야, 인정! 어? 너 넘었어요? 만 넘었지. 어제 9800이었잖아요. 아니, 너네 거기 올려놨잖아, 그 톡방에. 아니, 사신만 보내요. 드디어 만을 넘었다. 이런 메시지라도 남겨주던가. 사신만... 야, 오베 왔다, 야, 오베 왔다. 야, 오베 왔다, 야, 오베 왔다. 아, 형! 아, 형! 아, 드디어, 드디어 모였다. 형, 윤기 형이 드디어 만점을 넘었다, 형. 만점을 넘었다고? 봐, 이 형도 못 봤어. 아니, 나 코비한테 이야기했어. 오베가 버려요. 오베가 오, 형. 대박. 이 정도? 근데 민트초파 없으면 혼자서 뭐 어떻게 만들어 먹어요, 아이스크림. 자, 호, 호. 발음 잘 들었고요. 발음 꺼드리겠습니다. 할 말 없어, 솔직히. 있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인데. 빨리 진행하시죠. 진행하시죠, 빨리. 왜요? 왜 뒤에 앉지? 아, 밥을 더 먹었어요, 됐어. 에이, 스탑인! 이거, 이거 미션이겠군요? 그리고 한국은 정입니다. 찌개 같이 떠먹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민트는 같이 못 먹어줍니까? 네, 네, 네. 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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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희가. 네, 네. 막 뭐했지? 제가 할 얘기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치하시잖아요. 네. 양치할 때 막 너무 싫습니까? 네. 죽고 싶어요. 저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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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왜 이거를? 하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